미국 경제의 성장을 지탱해주고 있는 고용이 각종 악재들을 일축하고 연이어 호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2월 실업률은 3.8%로 전달 4%에서 0.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특히 2월 한 달 동안 무려 67만 8천 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44만 개 증가를 예상했던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호성적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의 일자리 증가는 58만 8천 개, 올 1월에는 48만 1천 개로 두 달 앞에 9만 2천 개나 더 늘어난 것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에서는 최근 숙달 동안 한 달 평균 58만 2천 개나 일자리를 늘린 강력한 고용지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팬데믹으로 2,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던 2020년 4월 1일에 입원까지 2천만 개가 회복되고 아직 200만 개 정도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의 업종별 고용 현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건축업이 6만 명, 제조업이 3만 6천 명, 광업이 9천 명을 늘려 세 업종이 모두 호조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식당, 호텔, 내조업 중에서 가장 많은 17만 9천 명을 늘렸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도 9만 5천 명을 증원했고 헬스케어에서도 6만 3천 5백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수송 저장업 4만 8천 명, 소매업 3만 7천 명, 재정활동 3만 5천 명, 도매업과 교육 각 1만 8천 명씩 늘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은 변화먹고 주정부 3천 명, 로컬정부 2만 1천 명을 합해 2만 4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오미크론과 물가급 등을 일축하고 강력한 호조를 이어가고 있어 미국민들이 돈을 벌어쓰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2월 고용지표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과 이에 따른 러시아 제재가 반영되지 않았고 3월 중순부터는 회의 때마다 6, 7번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고돼 미국 내 사업자들과 미국민 소비자들이 앞으로도 소비지출과 경제성장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